오늘은 감기에 걸려 골골거릴 때 만든 영상입니다. 사실 만들고 업로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 끝에 올리는 거고 FM가는 내용 아니니까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갈 분은 다 나가셨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요즘 좀 거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개념녀 증명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나중에 결혼해달라 악망할 남자한테 반 FM 활동했으니 난 개념녀다. 그렇게 말하면서 ppt 발표할 생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런 발언들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도 꽤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이 얘도 결국 태생이 한려고 나중에 결혼할 남자 등쳐먹는지까지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 난 얘 유튜브에 나오면 무지성 비추 누르고 간다 니들도 다 속고 있는 거야 얘가 스탑널커일지 어찌하냐고 라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곤 하죠.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거슬립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특성상 저는 남초 커뮤니티보다 여초 커뮤니티를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죠. 하루 24시간 중 거의 뭐 10시간은 여초 커뮤니티 속에 파묻혀서 오물 속에 담긴 아기를 끄집어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 누구보다 다양한 여초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한다 생각하는 저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한다고 자부합니다. 여자들은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뇌 없이 무지성으로 그 어떤 논리적 사고방식 없이 자신이 응원하기로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응원합니다. 실제로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죽인 이은혜를 그레이스리라고 부르면서 동덕여대생들을 무지성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레이스리만큼 지지한다 동덕여대생들이 한남 5만명 죽여서 뼛가루로 학교 지었다고 해도 아무따 지지하기로 함. 이라는 식으로 남성 5만명의 뼛가루로 건물을 지어도 그 여자를 지지한다 말하는 그녀들. 다들 고유정 아시죠? 그 고유정이 범행도구 구입 후에 태연이 치맥하는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고 여자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범행 후에 먹은 것도 아니고 범행도구 구입 후에 치킨 좀 먹으면 안되냐? 고유정 진짜 예의 바르게 먹네. 예의 바르게 술 마시고. 먹는다 밥 먹는 걸로 지을리을 하지 마라. 라면서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응원하는 그녀들이 보이시나요? 여자들은 진짜로 자기가 응원하기로 맘먹으면 원숭이 수준의 지능을 보여주며 어떤 짓을 해도 응원을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행동을 해도 그 모든 행동의 팩트를 체크하고 자신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응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성들에게 무지성으로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 태생이 한국 여자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녀의 피가 발현되고 내가 돌아버리면 결혼할 남성에게 한녀식으로 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언제라도 내면 속에 스탑널커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든 영상까지 스탑널커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라는 인간과 제가 만드는 영상을 분리해서 생각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무지성 fm들처럼 저를 무지성으로 지지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저라는 인간 김슬기는 한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의심해도 괜찮지만 제가 만드는 영상은 정말로 순도 100% 여초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만행들만 담겨있으니 인간은 미워해도 괜찮지만 영상 속 의도는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직접 댓글을 달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분들께 말하도록 하죠. 저의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초 커뮤니티처럼 멍청한 무지성 원숭이 수준이 아닙니다. 멍청한 인간들이라 저라는 스탑널커 한국 여자에게 속고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저라는 인간 김슬기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영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말이 길었으니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여초 커뮤니티 휴민트지 태우는데 저런 댓글 달려있으면 현타오니까 인간 김슬기에 집중하지 말고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불 котором 둥 Sver emer